부품을 3대를 계속 13년 동안 고정일을 하셨네요 그때는 수입이 엄청났겠네요 월수입만 대충 계산해도 천만 원 아래위 되지 않아요? 최하구, 관가당업까지 해서 한 7,800이예요 월급까지 다 주고요? 다 주고 800이면 엄청났네요 월수입이 아파트 한 채였네요 그래요 엄청났네요 80년도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역이랑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0월이면 65세 65세요? 연천 서구 경력은 운송업체 시작하신지는 몇 년 되셨어요? 엄청 오래되셨겠는데요 무료로 신규허가 때 저녁부터 했어요? 그럼 뭐 97년인가 그렇게 될까요? 87년도요? 90년만 잡아도 35년 이상 하셨네요 처음에 운송업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하셨어요? 월급쟁이를 하다가 롤을 해가지고 그때 한참 기사로 타시다가 35년이 넘어질 것 같은데요? 40년이네요 40년 그때는 월급쟁이로 타시다가 임대남받은 연도 보니까 11년도더라고요 그때는 하물차를 3대 정도 직접 운영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는 그럼 3대다? 임대남바였어요? 임대남바 하다가 개별이 나와가지고 5돈차를 개별 2대를 만들고 아 2대 신규허가 날 때 네 그때 개별 2대를 받으셨네요 받았고 25돈차는 안 되니까 그냥 쓸 거 없어요 3대를 언제까지 운영하셨어요? 한 13년? 아 13년 정도 운영하셨어요? 한 회사에서 자동차 보품 부품을 3대를 계속 13년 동안 고정일을 하셨네요 그럼 한 대는 직접 사장님이 타셨어요? 그렇죠 아 기사 2명이라 그때는 수입이 엄청났겠네요 월 수입만 대충 계산해도 천만 원 아래비 되지 않아요? 채하고 강가당원까지 해서 한 7,800이요 월급까지 다 주고요? 다 주고 800이면 엄청났네요 월 수입이 아파트 한 채였네요 그래요 엄청났네요 80년도에 그 중간에 한 번 부도도 한 번 나셨다고 하다가 부도 딱 한 방에 예전에는 운송업도 어음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전에는 15일마다 결제해 줬어요 어음을 받으면 현금화 해야 되니까 그 어음을 깡을 해요 그때도 사장님이 어음 깡을 하셨어요? 깡 어음은 한 3년 정도 뿐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저희 디젤트럭하고 임대넘버를 장착하고 계시다가 개별넘버를 이제 전환한 계기잖아요 개별을 달아야 되겠다고 언제부터 생각을 하셨어요? 전해부터 생각을 했는데 잔잔한 사고가 한 3건 있었는데 그게 보험료가 100%에서 220%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사고가 안 나도 다른 기사가 사고가 나면 이 보험료가 올라가요 사장님도 220%면 그때 보험료 얼마 잡혔어요? 한 500 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한 600 정도 내고 그게 끝난 게 아니죠 또 두 달에 한 번씩 분납으로 또 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많아요 부당하게 요구하는 비용들도 많아요 이 바닥이 이래요 이 화물 바닥이 그냥 그럼 지금은 고정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오다 나오면 고정일이 차가 몇 대가 있는데 지방 가는 차는 따로 배차를 하고 나는 뭐 거기서 하루에 두 개가 세 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주로 어떤 물건을? 후판이라고 포스코에서 나오는 거예요 철판이 넓어요 그럼 한 차 상차할 때 무게는? 무게는 보통 15돈 뭐 5돈 16돈 막 그래요 과적이 안 걸려요? 17돈까지는 그렇게 안 걸려요 15돈을 실어도 과적에는 걸리지 않는다 그거 적재물 따고 양쪽으로 30cm 정도 나와요 오늘 불법 적재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적재니까 이런 허가를 받아야 해요 따로 시설 관리공단인가 어디 이런 거를 허가 신청을 하려면 그것도 법적으로 걸리지는 않네요 그러면 아 그런 게 있구나 주에 며칠 근무하세요? 지금 다 5일 근무 5일 근무? 토, 일, 시시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총 매출은 대략 얼마 정도 나와요? 그것도 천차만비를 해요 5돈 축차 기준으로? 저는 많이 해야 5,600이고 총 매출이요? 네 한 600 정도? 운송업을 한 40년 하셨는데 이거 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거 있어요? 운송업 하시면서? 한 회사에서만 일을 해가지고 바깥 세상을 몰랐어요 밖에 나오니까 운임이 완전히 반값이랄요 기존에 하던 것보다 우리 다 사고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한 달에 뭐 7,800 번 다 치자고. 말이 7,800이지 거기 버리려면 두세 시간 자야 돼. 거기다 한 방에 그냥 가라고요. 나는 그런 거 많이 봤어. 디저트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후배분이 저희하고 다 계약하신 분이 소개를 시켜주셨구나. 거의 여기까지 찾아온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